Hello, this is Minari Bear. I hope you enjoy this video. 콜라보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? 갑자기 설렌다. 저는 사실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. SMTOWN, YGFAMILY 이렇게 하이브 콘서트 이런 것처럼 JYP 콘서트를 연다거나 몇몇 친구들이랑 팀을 만든다거나 제가 챙겨줄 수도 있고 트와이스 언니들한테 챙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참 재밌겠다, 좋겠다. 어려워요. 만들어보고 싶은 조합이 있었어요. 엠믹스, 있지, 트와이스에서 보컬짱들을 이렇게 모아서 릴리, 혜언니, 리아언니, 지효언니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가 하나 나오면 참 너무 재밌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랬어요.